지금 이제 애엄마라 애를 안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발목에 받는 부하도 더 클 거란 말이에요. 항상 외출하고 오면 힐 씻으면 발이 탱탱 부었네 피곤하네 힘드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남편과의 키 차이 무려 30cm 뒷모습만 보면 고목에 매미네 아빠와 딸이네 하는 주변 이야기에 아우 저 가슴이 아프네 오늘 하루만큼은 격차를 줄여보려 했건만 남편의 고집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보기 좋게 오늘도 남편의 승이지만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아내 결국 반납했네요. 네? 반납했네요. 네 분명히 잔소리하고 들어가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내내 냉전이었던 부부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아내에게 화해를 시도하는데요. 몸을 빼긴 하면서도 은근슬쩍 따라가는 아내 애엄마가 놓고 무시하면 뭐해 이런 계단도 놓고 아니 왜 연합회만 못 씻게? 연합회 전에도 못 씻겠지? 미안해 여보 뽀뽀 뽀뽀 한방에 서운했던 마음이 눈높듯 사라진 것 같죠? 다음에 우리 이제 막 가정을 꾸리려는 친구 부부의 결혼식을 보니 감회가 새로운 듯한데요. 옛날 생각에는 나이스 그때 웨딩샵에서 신부 입장하기 전에 거기서 도우미 분이 막 뛰어오셔서 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니까 자기네 샵에서 제일 높은 구두가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12cm 갖고 왔어요. 굳이 남편과의 키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하이힐에 발판까지 총동원했던 지난날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행복한 삶을 꾸리는 데 중요한 건 키 차이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60만 불편한 거를 저한해주고 그런다면 아무 문제 없이 다른 부부들처럼 이상적인 공생활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든 작든 피랑 상관이 없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키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 된 두 부부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뭐 뽀뽀할 때 누가 고개를 숙이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일중 아나운서는 어때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가끔가다 가방에 넣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키 큰 차이 뭐 그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만큼은요. 두 부부 모두 아름답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음 소식 김주희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요즘 이사철이 되면서 여기저기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아파트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것은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네 어서오세요. 지금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시다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제보했어요. 뭔가 좀 수상해요 저희 집이. 제가 좀 속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속고 있다는 느낌? 네. 집이 뭔가 수상하다는 말씀. 과연 그 비밀은? 수년째 이곳에 살았지만 최근 이상한 걸 느꼈다는 제보자.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연이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지만 수상한 점은 찾을 수가 없는데요.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하고 앞집하고 차이가 나요. 같은 평소인데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다? 같은 날이의 아파트라면 당연히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확인을 위해 제보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차이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방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방까지는 똑같아요. 아파트에 감춰진 비밀이 마침내 공개되는 순간.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집은 이 정도까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한평 정도는 여유 공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평소라도. 구조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넓이라는 이곳. 그러나 눈에 띄게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분명 같은 넓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부동산에서는 얘기 어떻게? 전혀 얘기 없었죠. 제가 살면서 느낀 거죠.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같은 아파트. 착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십. 살펴. 부동산 중기업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게 그 구조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본인이 시각적 기고까지 그게 큰 적은 없죠. 아니면 실면적도 차이가 없죠? 그런 개별이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38평에. 네. 네.